스티베이디TV라고 하고요 원래 6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1명이 빠져서 5인조로 활동을 5인조 5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living in 평도에 빈다니는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로 채워주시면 돼요 뭔지 아세요? 네 네 그러면 연출아보는 해볼게요 다같이 소리 질러! 아 이쪽은 진짜 100점 만점에 150점 자 다같이 소리 질러! 오 100점 만점에 150점! 자 다같이 소리 질러! 오 100점 만점에 150점! 총각 450점 난리 났는데 그러면은 다음으로 보여드릴건 이것도 저희 450점 맞게 해야돼요 아 저희가 호응이 없으면 눈물 닦으려고 약간 이거 갖고 왔는데 눈물 닦기용이에요 눈물 닦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도 450점으로 아까 연습을 했던 유리부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큰 박수 해주셔야 저희 안떠는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? 네! 정말요? 아니라고요? 그러면은 유리부초를 한번 보여드릴테니까 다같이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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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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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